아... 나 못참겠다 간다 와 나 진짜 미쳤나봐 이거 감당 안되는데? 가자 스킬 하나 MP40 MP40 아니 엔필드 가자 아 나스 제발 아... 젖었어 망했어 아... 제발 MP40 맨필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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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... 젖었다 아 스킨이 이게 하나밖에 안나와? 진짜? 아니... 아... 아 제발 진짜 아니 하나만 하나만 스킨 하나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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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를 따라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돈을 증발시키는 착한 어른 어린이가 두도록 합시다 제발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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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이번에 나옵니다 이번에 나와요 백방 나와요 백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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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뛰 저같은 MP40 한 번 나와라 제발 아 진짜 한 번만 아 제발 좀 나와라 응? 나와 나와 자 스킨 한 번 끼워봅시다 저 6만원이 담겨있는 자 림피드 양파 저격수 가자 6만원짜리 스킨이다 나쁘지 않구만 좋아 양파 저격수 됐고 자 그러면 MP40 이거 두개 얻고 그래? 다 바꾸자 바꿔서 블랙카드 하나 얻고 빨리 저 홍국이 그 무도회장 스킨이었나? 어 그거 얻어야 돼 와아 그래서 이번에 스킨 다 얻긴 했네 어우 만족합니다 좋았으 아 근데 이게 아 아 이걸 좋아해야되나 좋아해야되는건가? 좋아해야되는건가? 나 모르겠다 이걸 좋아야될지 확인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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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주